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짜 먹방을 찍어볼거에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어? 이거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엄청나게 많나요? 보이시죠? 이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이나요? 이렇게 해드릴까요? 마음대로 보세요. 이렇게 자 이렇게 앞으로 들어보세요. 이렇게 캐스팅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예 할머니가 잠들때도 모자도 버립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죄송합니다. 우리 할머니가 뭘 켰어요. 들리시나요? 이따 먹고 이따 먹고 이따 먹고 이따고 이따가 너무 시드라고요? 죄송합니다. 보여주면 할게요. 드럼요. 보여드릴께요. 여러분들께 한번 먹어볼께요? 알았다구요? 알겠어요. 여기요. 여러분 아 아 아 전 이거 너무 많아서 맨날 한간만 먹고 끝날게요 빠이빠이